2부에서 6개월 차 병아리 연습생, 병아리 연습생 16살이로서 짚어진 오대인, 넌 내 인생의 오매, 매일 너와의 거리에 추억을 만들면 네가 걷는 자리에 항상 두 손을 꼭 잡고 지금이 돼 잠자 하고 싶어. 랩래퍼 하고 싶어. 그 글자처럼 함께 머물러 너와 나 이대로 변하지 않네 여기까지 준비했어요. 마코아리! 금액! 아무런 문제 없던 듯이 앞에서 해맑게 웃어도 맘속까지 알아채지 텔레파시토 만드 내 마음 다 표현 못해도 괜찮아 다 알아 웃는 너 아름다운 너의 곁에 머물다 멀리 나는 법을 잊었어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이대로 영원히 한 두 글자 너처럼 함께 머물러 너와 나 이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만으로 너를 사랑할 거라 익숙해 하루하루가 있진 않고 계절이 바뀌어 가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단 한 나뿐인 너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떼어낼 수 없어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이대로 영원히 한 두 글자처럼 함께 머물러 너와 나 이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만으로 너를 사랑할 거라 익숙해 하루하루가 있진 않고 이렇게 머리 라인stan 여러분씨 잘 부탁드립니다